제 채널 이름이 사실 영고맨이거든요 영고맨이요? 네 제가 인터넷 인터넷 그만해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라플라스 역변화는 이렇게 해주면 라플라스 역변화입니다 라플라스 역변화는 이게 사실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보기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보기 힌트를 얻어서 풀면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라플라스는 그렇고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ut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잖아요 s분의 1을 라플라스 역변화를 해봐라 그러면은 다시 ut가 됩니다 이게 라플라스 역변화이에요 s분의 1 너의 원래 모습은 뭐야? 그걸 생각해보면 돼요 s분의 1 만약에 s제곱분의 1 라플라스 역변화하면 뭘까요? 음... 아... 이거 s 두 개니까 t! t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s제곱분의 별제곱 별 이거 라플라스 역변화하면 뭐죠? 라플라스 역변화하면은 여기가 s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sin, 별, t 같은데 s 두 개, 별 두 개 어... 이거 sin, 별, t 답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변화는 너의 원래 모습은 뭐야? 탐정처럼 생각하는 거죠 문제 갑시다 우리는 배웠잖아요? 라플라스 역변화는 아... 조금의 수학 공식들이 들어가지만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의 역변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s가 여기 있고 뒤에 숫자가 왔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써주고 a하고 알파는 숫자예요 숫자 a s 플러스 알파 분의 1 이런 꼴로 써줄 수 있죠 이거는 이마의 뿔 이거잖아요 그래서 a를 나중에 곱해주면은 답은 4번이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걸 다 라플라스 해봅니다 라플라스 하면은 알파 있고 이마의 뿔인데 여긴 플러스네 그러니까 s 마이너스 a 분의 1 이거는 a를 앞에 써주고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은 s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이거는 라플라스 해주면은 알파 s 플러스 a 분의 1 이거는 a a s 플러스 알파 분의 1 답은 이거네요 알파하고 s하고 위치만 바뀌었고 이렇게 다 해보면 돼요 다 해보면 되는데 어 여긴 플러스네 그건 마이너스만 해야지 그래서 3번 4번만 역변화하면 돼요 역변화 문제는 어 이거는 좀 까다롭다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고 감을 잡는 겁니다 이건 쉽죠 이마에 뿔 이게 라플라스 하면은 s 플러스 3분의 1이 되잖아요 이마에 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원래 모습은 뭐야 이걸 한번 계속 생각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보기를 먼저 보세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 3t 사인 3t 코사인 3t 사인 3t 코사인하고 사인 3t가 맞네요 우선 적고 시작해 보십시오 적고 s 제곱 3 제곱 만약에 s라고 하면은 이거는 코사인 3t고 사인 3t는 s 제곱 3 제곱 s 두 개니까 3 이렇게 써주고 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s 제곱 3 제곱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9를 s 제곱 3 제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를 항 두 개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요 왜냐 코사인 3t 사인 3t 여기에는 코사인 3t가 되려면 s만 있어야 돼요 s만 사인 3t가 되려면 숫자만 있어야 돼요 숫자만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 너는 s가 있으니까 코사인 3t 모양으로 변하겠구나 아 너는 s가 없으니까 사인 3t 모양으로 변하겠구나 이거를 염두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3s 플러스 8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3s 8로 이게 센스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라플라스 영 라플라스는 그래가지고 코사인 3t 모양을 최대한 만들려고 해보세요 조금 쉽게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 곱하기 s 제곱 플러스 3 제곱 s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코사인 3t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3 곱하기 코사인 3t 코사인 3t는 이거 코사인 3t 모양을 만들어 준 거예요 3 코사인 3t 3 코사인 3t 1번 3번 4번이겠네요 2번은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이게 사인 3t 모양을 바꿔주려면 사인 3t는 s 제곱 3 제곱 3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게 하려면 여기다가 3분의 8 곱하면 될까요 되죠 3 3 약분 되니까 s 제곱 플러스 3 제곱은 8 1번하고 2번하고 같아지네요 3분의 8을 곱하면 그래서 이거를 3분의 8 s 제곱 3 제곱 3은 s 제곱 3 제곱 8이랑 같잖아요 우리는 사인 3t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사인 3t 곱하기 3분의 8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는 그대로 여기는 빼기 있으니까 날리고 3분의 8 사인 3t 3분의 8 사인 3t 답 4번이네요 어렵죠 우리는 탐정이 돼서 원래 모양이 무엇이냐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s 제곱 플러스 3 제곱 8 어 이거를 사인 3t로 어떻게 바꾸지 3분의 8을 곱해하고 3의 모양만 남겨주면 되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s 모양 s가 3s니까 s만 분자에 남겨두면 된다 그걸 이용해서 8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인데요 x 제곱 10x 플러스 25 이거를 x 플러스 5 제곱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여기 두 번째 있는 항 x x가 1승만 곱해져 있는 거 x2승 말고요 이거 x2승 말고요 x1승만 곱해져 있는 거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x의 제곱 이걸 10이잖아요 2 곱하기 5로 바꿔주도 되겠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여기 있는 5가 5 5 25 제곱해서 25가 딱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5가 숫자만 있는 부분에 제곱이라면 5의 제곱이라면 x 플러스 5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가운데 항이 2 별 x 2 별 x 그리고 숫자가 별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두세 개만 더 해볼게요 x 제곱 4x 플러스 4 이거는 어떻게 변경해 주냐 x 제곱 2 곱하기 2 x 그리고 4는 여기 2를 제곱하면 2 제곱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 제곱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제곱 6x 플러스 이거를 x 플러스 3 제곱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 제곱 2 곱하기 3x로 해준 다음에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 3을 제곱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3 제곱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2 곱하기 3 뒷부분이 제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모에 값은 9가 맞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제곱식 그리고 다른 문제 x 제곱 4x 플러스 10 우리가 계속 푸는 문제는 이거를 변경해서 x 제곱 플러스 2 2x 2 곱하기 뭐뭐로 2 곱하기 별꼴로 만드는 건데 원래 여기 네모 부분이 4가 와야 되는데 여기 10이죠 2의 제곱은 4잖아요 2의 제곱은 4인데 여기 10이니까 10을 잠깐만 분리합시다 4하고 6으로요 여기 4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2 곱하기 2 뒷부분이 제곱하면 4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 제곱으로 만들어지고 뒷부분을 6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입니다 만약에 뒤에 숫자가 제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곱이 아니어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라플라스의 이 개념이 나와서 그래요 이 개념이 필요해요 만약에 x 제곱 6x 플러스 17이 있다 그러면은 x 제곱 2 곱하기 뭐뭐로 바꿔줍니다 2 곱하기 6 되려면 3이겠죠 그런 다음에 3 3은 9 9 써주고 17에서 9 빼면 8이 되죠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17 그리고 2 곱하기 3하고 6x랑 같죠 오케이 1번식하고 2번식하고 같아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3 제곱 9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8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입니다 하나 더 x 제곱 4x 플러스 6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려면 가운데 부분을 2 곱하기 몸으로 바꿔준다 4가 되려면 2 곱하기 2 여기 뒷부분 제곱하면 뭐죠 4죠 그러면 6만 2를 더해줍시다 1번식하고 2번식하고 같아요 이거를 2 곱하기 몸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제곱골로 바꿔주고 나머지 부분 2 더해주고 계산하면 x 플러스 2 제곱이죠 나머지 2를 더해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완전 제곱식입니다 오케이 완전 제곱식을 왜 하냐면요 9번 문제 보면 라플라스 변환이 이거랑 같을 때 전류의 시간함수는 0라플라스를 말해요 0라플라스 전류 전류의 시간함수 t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is가 되잖아요 0라플라스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보기 보면 컨닝해봅시다 보기 보면 어 sin t가 있네 sin t cos t가 많네 그러면 보기에 sin t cos t가 많이 보인다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바꿔봅시다 s 제곱 2s 플러스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s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긴 2죠 2 곱하기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 1s 2 곱하기 1은 2잖아요 그리고 1의 제곱은 1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2니까 2께 같아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해봅시다 s 제곱 2 곱하기 1은 2 더하기 2 이거랑 같잖아요 같죠 오케이 같으니까 이거를 같은 값을 완전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완전 제곱 꼴로 바꿔서 라 플러스 변환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s 플러스 1 제곱이죠 1의 제곱 1부분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만 많아요 플러스 그래서 s 플러스 1 제곱 여기 마지막 부분 1을 더해주면 이게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is s 플러스 1 제곱 1 이거예요 이거는 딱 보면 s 제곱 플러스 1분의 1인데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e 마이너스 t 곱해지고 이거는 딱 보면 뭐죠 여기가 1이니까 이거는 sin t 라플라스 하면 s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잖아요 ss 있으니까 여기에 1 1t sin t e 마이너스 t 곱해진 이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ut는 곱하나 마나 에요 1이잖아요 0부터 무한대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모양을 찾으면 된다